생일 축하해, 아가! 여기 선물이야! 우린 일하러 가야 해서! 엄마? 아빠? 내 하루는? 그래, 업무를 확인해보자! 우와! VR 고글이잖아? 멋지다! 이건 누구나 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야! 누가 여깄나 볼까? 어? 마미롱레그! 멋진 캐릭터지만 스킨이 맞지가 않아! 스타일을 바꿔보자! 됐어! 마음에 드네! 게임을 시작해볼까? 어? 안녕, 친구들! 우와! 멋지다! 나 특이한 학교에 있어! 이런! 밥 선생님! 오신다! 들어가세요! 선생님! 너의 기억할 거야! 악마쌤! 그 누구도 놀라게 할 수 없지! 안녕! 우리 보스 잡는 거 아니었어? 너의 그 전경 레벨으로? 됐거든! 그래! 안녕, 새로운 친구! 안녕! 도와줄까? 우리 같이 최종 보스를 쓰러트리는 건 어때? 으하하하! 으하하하! 뺄셈 보스군! 우린 해낼 수 없을 거야! 안녕! 도와줄까? 나한테 마스터키 있는데! 열어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마! 수업 온 거지? 여기 시험이다! 아! 난 다 알지! 시험은 최고야! 20분 준다! 시작해! 우와! 여기 좀 봐! 얘들아! 봤어? 선생님의 비밀 다이얼이야! 내가 가까이서 볼게! 그래! 맞네! 밥 선생님이 빠르게 잠드셨네! 뭐해, 리즈? 좋았어! 날개 집었어! 나도 봐도 돼? 고마워! 어떻게 돼가니, 얘들아? 이상하다! 아무도 보정 행위를 안 하네! 그래! 시간 다 됐다! 너희 낙제야! 뭐야? 낙제라고? 우리 어떡하지? 선생님의 비밀 다이얼이를 보자! 이게 뭐지? 열어봐! 댄서가 안되네! 이거 누구야? 정리해! 모르겠어! 우리 청중들을 위한 메시지일지도 몰라! 얘들아, 열 수 있니? 응? 이 영상에 다른 글자들이 숨겨져 있어! 모든 글자들을 찾아서 단어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 아래 댓글로 남겨줘! 너희들! 글자 찾아서 단어를 조합하면 돼! 그래, 다음은 뭐지? 봐! 비밀 일기가? 선생님은 꽃을 좋아한다네! 우연히 꽃다발이 있었는데! 안 돼! 이건 안 돼! 여기! 완벽하다, 리즈! 잘했어! 이게 뭐야? 꽃다발? 케이트, 스카이, 리즈가 보냅니다! 선생님께? 된 것 같아! 좋아하네! 이 장미! 누가 날 죽이려고 준 거야! 나가! 우리가 뭔가를 놓쳤나? 여기! 노트가 있어! 교수님은 장미를 안 좋아하신대! 모든 글을 읽었어야지!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얘들아! 그래, 나와! 아감! 우리 선생님 파티 광이래! 안녕, 피카츄! 여기 다음 증거! 파티를 열자! 블루, 파티 와! 친구들도 데려오고! 재밌겠다! 우리 파티 놀러와! 고마워! 파티 올 거야? 멋지다! 파티할래? 그러다 반가워! 파티! 파티에 와! 아! 서프라이즈를 소파할 순 없지! 어? 도와줘! 나도 봐줘! 발라붙지 말라고! 블루! 쟤 가만히 둬! 블루! 우리 할 일이 정말 많아! 우후! 뭐야? 우와! 나 파티 좋아하는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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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난 챔피언이야 이건 불공평해 누가 파티 왕이라고? 바로 나! 이런 교장쌤? 쟤들이 다 그랬어요 이런, 또야? 아, 내 짝사랑 진짜 먹지다 우리 서로도 잘 알아가면 좋을텐데 우와, 넘어진 거 진짜 웃겼다 케이트, 미안 거기 있는 거 못 봤어 내 틱톡에 올려야지 내가 찾은 것 좀 봐 우리 쌤 레이커스 팬이래 나 게임 티켓 있었는데 쌤이 좋아할 거야 분명해 무슨 일이야? 밥 선생님, 선물이 있어요 레이커스 티켓? 이거, 이건 내 꿈인데 우와, 엄청난 결과인데 하이파이, 팀 좋은 오후예요 밥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여기, 너의 시험 점수다 축하해 모두 성공적으로 낙제했어 뭐야? F-? 어째서? 왠지 궁금하니? 레이커스가 153대 53으로 졌어 최악이었지 이런, 다시 원점이야 농구 진짜 싫어 아야 얘 또 넘어졌네 제 틱톡 두 번째 파트 여기 다른 힌트야 거기 뭔데? 뭐래?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쌤이 청소부를 좋아한다고? 때려 눕히자 때려 눕히자 왜 무례한 방법을 쓰려는 거야 케이트? 봉주르, 다이애나 잠 좀 자시죠 이게 무슨 일이지? 캔들 저녁 데이트? 어? 다이애나 소름끼쳐 소름끼쳐 다신 납치하지 마요 뭐야? 자기 다 쟤네가 한 거야 이런 계획 실패야 아우 얘들아 내가 찾은 것 좀 봐 우리 쌤이 스파이더맨 팬이래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쉽지? 첫 번째 시험 보자 안녕 모두 뒤쳐져서 미안해 스파이더맨 너구나 스카이가 안 왔네 너 얼른 가서 앉아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야? 너 여기도 있네 제가 미니 스파이더맨 가져왔 안녕 모두 친구들 이런 완전 실패야 얘들아 뭐라고 적혀있는지 봐 테스트 키야 오예 아가 방이 왜 이리 더럽니? 저기 들려? 얼른 안경 벗고 치워 당장 알았어 엄마 얼른 청소 모드로 하자 저기 스카이 멈춰 어서 얘 왜 이래? 엄마 봐 착하네 아가 계속 게임해 고마워 엄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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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돌아왔지 시작하자 시험 봐라 다 했어요 벌써? 어떻게 봤으려나? 잘했다 모두 답이 맞았어 자랑스럽구나 이거 뭔가 추상한데? 알아볼까? 아하 내 일기 이 실패자들 일기가 어딨지? 아니 아니야 이제 없어 너? 없지 나에게 본 생각이 있어 새걸 만드는 거야 내가 해결할게 됐다 멋진데? 이게 무슨 일이지? 레이커스 가라? 누가 이런 거야? 교장쌤? 내 사랑 안녕 밥 꼭 고마워 스파이더맨 DJ 됐어 바티야 휴 됐어 아 로맨틱해라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배찌 좀 봐 축하해 팀 우리가 이겼어 게임 끝이다 학교로 가볼까? 이게 뭐야? 우와 승잡했지 엄마 아빠 봐 점심 먹어 아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녕 알았어 쟤들인가? 휴 벚꽃을 봤나 봐 잠깐 너도 같은 배지가 있네 응 우린 드림팀이야 얘들아 나왔어 너도 배지 있네 네가 세 번째 플레이였구나 다음은 뭐야 거꾸로 된 세상에서 악마가 뭘 계획하는지 알 수 없어요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잘 들어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너무 지루해 야 스카이 여기 좀 봐 마음에 들걸? 새로운 보드게임이야 우와 던전과 드래곤? 나 이거 좋아해 저기 얘들아 왜 아무도 안 듣는 거야 아직 수업 중이야 세상에 수업 끝났다 가서 놀자 갈게요 교수님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들어와 여긴 내 비밀 다락방이야 놀기 좋은 장소지 좋아 놀아볼까? 보드게임하자 게임 말들도 꺼내 이건 너 거야 해보자 케이트 얘 이겼어 이럴 수가 너무 늦었네 빨리 가야 해 달려 드디어 채점을 끝냈어 이런 엄청 늦었네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을 시간인데 내일 다시 오니까 그대로 두자 책만 챙길게 으악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스카이? 어디 갔어? 이게 무슨 일이지? 잠깐 뭐야? 케이트 어디 가는 거니? 부모님도 아시는 거지? 케이트 너 괜찮아? 교수님? 여긴 어디야? 쟤네는 누구고? 안 돼 서둘러 다시 돌아가자 포탈이 닫혔네 이제 어떡하지? 가상세계에 갇혔어 못 나갈 거야 해치지 마세요 괴물들이 갔어 여긴 끔찍하네 괴물들이 익숙하지 않아?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도망쳐 교실에 들어가 볼까? 뭐 하는 거지? 악마들 오늘은 배운 걸 직접 해볼 거야 준비됐니 거미야? 가서 놀래키고 와 자자 단순한 사람이네 거기 안녕? 넌 실패했어 쉬운 거였는데 냉장고? 넌 거미들에게 망신을 줬어 F야 데미안 네 차례야 너의 웃음소리로 깜짝 놀래게 하고 와 목표물은 적이야 이런 멍청이 그냥 파리잖아 너도 F를 받아 마땅해 제대로 된 학생이 없네 저건 뭐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도망쳐 모두 악마들 본 거 맞지? 빨리 숨어야 해 안 돼 이쪽으로 온다 사물함에 들어가 루시퍼 쌤 너무 싫어 계속 우리를 낙지시키잖아 초록룬 괴물한테 당해서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오, 립스틱? 마음에 드는데? 좋아 아무도 없어 나와봐 몬스터들이 기절했네 조금 미안한데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옷을 바꿔서 변장하자 너무 똑같아 안돼 가방엔 뭐가 있을까? 아이섀도우 룩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마엔 뭐가 있지? 거미 눈? 알겠어 어때? 비슷해졌어? 완전 똑같아 으스스하네 스카이 너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리 와 겁먹지 말고 교수님 교수님도 바꿔줄게요 어때요? 악마 룩이 마음에 드나요? 쉿 교수님 악마 모습에도 적응될 거예요 숨 크게 쉬고 이제 나가요 너 먼저야 화장실은 사용 금지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 다들 마음 단단히 먹어 거미야 데이미안 안녕 그만 떨어요 악마 교수님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소리를 내볼래요 그래 알겠어 할 수 있다 뭐였지? 안되겠다 어서 가자 다들 늦었잖아 교실로 들어와 어서 떨지마 스카이 긴장되잖아 이쪽은 보지 마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거미 가서 쇼핑몰의 고객들을 놀래켜 우와 쇼핑은 좋아 100% 세일? 저것도 살래 오 운이 좋은 날이야 뭐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축하해 거미야 응? 저 잘했나요? 다 망쳤어 또 실패야 멍청이 너무해 네 차례야 데미안 가서 조용히 놀래키고 와 잘 보고 배워 안녕 악마다 이제 너가 해봐 저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오 내가 좋아하는 책 엄청 읽고 싶었는데 운이 좋네 뭐하는 거예요? 아직 못 읽었는데 응? 이게 뭐야? 페인트? 너 악마가 아닌 거야? 거미? 너도 뿔이 떨어지잖아 이 가짜들 괴물이 아니야 하찮은 인간들 내가 처리해줄게 오 고마워요 교수님 우리를 구했어요 예 난 슈퍼 히어로야 가자 달려 잠시만 우리 숲에서야 우리 목에 현상금이 걸렸네 교수님은 어딨지? 여기 있다 교수님 아니었나 봐 도와줘 무슨 일이지? 오 교수님 안녕 또 내가 해냈어 오 봐 악마 반지야 우와 포털이 열렸어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는 안 되지 쉽게 갈 순 없어 도망 못 칠걸? 이럴 수가 뭐 하는 거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 소리는 뭐야? 못 버티겠어 됐다 뛰어 포털로 들어가 집으로 가는 거야 퓨 드디어 집이야 학교에 괴물은 없어 괴물이다 다들 왜 저러는 거야? 현장을 안 지웠네요 우리 아직 악마 같아요 엄청난 모험이었어 잠시만 저기 좀 봐 모험이 아직 안 끝났나 봐 아 kau 줄 MP3 1 1